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참 소신이 있고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은 또 낙향에서 경주에서 사는 신평 변호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물밑 교섭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평 변호사가 써온 그동안의 글들을 꾸준히 제가 참조하면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요절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신평 변호사가 나서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신평 변호사는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또 전력이 있는 분이지만 정말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단일화의 물밑 교섭으로 나선 것도 놀랍지만 그가 틀어놓는 진짜 단일화 결렬의 전후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안철수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속이 껌고 어묑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신평 변호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단일화의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의 소위 결렬에 관한 그런 보고서를 상당히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9분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목은 안철수의 단일화 합의 파기 속셈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발표해 봤습니다. 허탈한 심정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낭불을 기다리며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정권 교체에 쇠기를 박을 수 있게 된 사실을 목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일부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버린 참담한 현장 앞에 섰을 뿐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위임을 받아서 추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미리 말을 했지만 추진 내지 조력자 역할에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후보가 내부 분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야권 후보 단일화의 목소리는 더 큰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철수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닐까요. 두 번에 걸쳐 단일화 작업을 지시해 놓고는 이것을 한껏 끌어올렸다가 막판에 가서 정격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위상을 돋보이라는 계책을 미리 짜고 여기에 임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그가 두 번에 걸친 단일화 합의문을 자신은 전혀 몰랐던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파괴버린 동기를 달리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안 후보는 저를 속였습니다. 안철수는 저를 속였습니다. 안철수는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의 대의를 위하여 손을 잡았던 그의 오랜 정치적 동지를 배반했습니다. 저와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의 대의를 위해서 손을 잡았던 그의 오랜 정치적 동지를 배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아낌없이 이용하고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타인을 대해온 기본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와 함께 했던 정치적 동지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봤을 겁니다. 어떻게 안철수하고 아주 지근글을 협조했던 사람은 한 사람처럼 그렇게 안녕하고 이렇게 헤어지는가 그것도 별로 좋지 않게 헤어지는가 그런 부분의 실상이 이번에 정말 점잖은 선비 같은 그리고 지조가 있는 신평 변호사가 바로 그가 타인을 대해온 기본 방식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크리넥스 저는 그냥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22시간 전에 나온 안철수의 실체라는 제목의 신평 변호사의 글입니다. 앞뒤에 좀 중요한 긴 부분을 다 빼고 핵심만 요양해봤습니다. 한 인간의 정상을 향한 처절하고 비열한 욕구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는 극도의 나르시시즘에 농락당한 역겨운 느낌만이 땅바닥을 구릅니다.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가 거짓말을 하고 단일화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먹고 버린 부분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가 아주 그냥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것은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실상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물밑 협상에 관여한 신평 변호사 정도 되면 얼마든지 제가 신뢰를 둘만하다 이렇게 때문에 인간의 안철수가 어떤 인간인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봅니다. 계속 신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잔잔한 안도감이 듭니다. 나는 안철수류가 만드는 저 막대먹은 거리를 걷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굴의 땅을 천천히 거닐며 살아가는 자족인이고 또 자유인입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선생은 안철수 후보를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잖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 에둘러 말한 것입니다. 또한 다니라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의 의사 자체가 없었고 애당초부터 쇼만 한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협상의 전후 경결과를 볼 때 그리고 간헐적으로 흘러나온 협상에 관한 안철수 후보의 거짓말들을 다시 제가 복귀해 볼 때 이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론입니다. 안철수는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안철수는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행편없는 자식이라는 이야기죠. 신평 변호사 이야기는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면 안철수는 행편없는 자식이다 이것을 좀 전전하게 안철수는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예의를 터득하지 못한 채 그가 만들어낸 가공의 환상 속에서 혼자 즐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한갓 정상배에 불과합니다. 안철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한갓 정상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덧글을 달았습니다. 혹자는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와 상관없이 협상을 제멋대로 진행시키거나 주장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옹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2차 단일화 협상은 안철수 후보가 지시하여 진행된 것임을 초기 참여자로서 나는 명백하게 정언합니다. 신평 변호사의 글이 신랄한 면이 있지만 잔잔하게 글을 쓰는 분이고 글 재주도 있고 또 젊은 날 또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그런 전간예우와 관련해서 아주 그냥 소신 행동을 해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보니까 사람 얼굴은 못 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끝까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마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바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참 많이 바꾸게 만들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정치에 참여해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도 안철수라는 인간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구나. 타인을 그냥 이용하고 그냥 써먹고 그냥 크리넥스처럼 버리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부분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입장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소중한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선거에 참여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표가 타인에 의해서 악용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여러분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